안녕하세요 유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비디오 게임 다크소울3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공략 2일차구요 어 조금 노가다를 해서 체력을 한 2-3업정도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볼게요 그리고 패드가 바뀌었습니다 패드가 풀스패드로 바꿔서 가드하는 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기존의 엑스박스1 패드는 뭔가 지금 가드키가 고장이 나서 가드가 되려고 했다 안되려고 하고 이러더라구요 나가지가 않고 근데 이거는 잘 돼요 그래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장인은 후진 도구를 더 잘 쓴다 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스패드로 하다니 다크소울3를 눈물납니다 메시지를 읽는다 벼랑에 서서 작은 깃발을 울려라 아 태양만세이요 뭐야 평가수가 831이냐 돼요? 뭔 모르겠지만 호평하자 어? 흘러버렸다 오케이 액션전환은 뭐야? 아 메시지 있는게 있네 이아프 점프 유효 야 이거 낚시일수도 있어 이거 이거는 누가 적는거야? 유저들이 적는건가요? 일단은 깃발 올리죠 자 시청하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300명씩 2편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2차 공략 도전영상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에서 뭐야 저게 나였어? 이거 뭐 데빌 메이크라이야? 두졌다 이거 뭐야? 뭐야? 아까 저기서 점프 뛰었으면 큰일날 뻔했네 와 어? 착한 괴물들이네 나를 옮겨줬잖아 저기서부터 나를 불사자의 거리 왔네 주력무기를 뭐로 할거냐구요? 성검 가고싶어요 이거 보니까 그 성검 비슷한게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도 그 정확히 이름이 성검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쓰읍 그게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될지 몰라서 아직 아마 초반이어서 지금 못 얻을꺼고 음 나이스 템 버려진 유해의 거대한 소울 여기서는 못 얻죠? 성검 제가 성검 성애자인데 길이 편해서 좋다 아 너무 친절한거 아니냐 이거? 웬일이냐 이거 직진만 하면 되고 어 너무 좋은 뭐야 반대쪽에도 길 있잖아 냄병 잠깐만 변할만한 애들이 있을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본다 나는 누가 누가 변할까? 여기 변하는 애들이 있을까? 저 왼쪽에 쟤 있잖아 머리잡고 있는 애 쟤가 살짝 불안하다 얘가 왠지 변할거 같애 뭐야 이거 다 뜯어먹잖아 얘네들 이거 뭐야 죽이면 나한테 경험치 들어와? 경험치 안 들어오네 얘네들이 죽여서 내건 경험치 못 받았어 120원이면은 아까 내가 60원인가 있었는데 이런 개자식들 아 그래요? 핫톱벌이 있었어요? 어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 앞에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 내가 이거 봤는데 내가 이게 자동적으로 찍힌 줄 알았어 눌러줘야 되는군요 띵 됐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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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차 들어갔더니 저 잠깐 까먹었어요 어딜 이동하면 꼭 항상 처음에 그게 있죠 거의 대부분 길다보니까 길이 여기는 못 갈 것 같애 작동하는 장치가 있네 음 열리네 야 얘 뭐냐 쐴 것 같다 망태하라봄 아니야 이거? 어 약하네 약해 다행이다 어 무서워 야 잠깐만 가기 전에 저기 뒤에다 한번 가보죠 우와 야 여기 블러드본에 그 망태하라봄 나왔었던 그 망태하라봄이나 돼지 나왔었던 장치를 되게 흡사하네 철문 반대로 가시오 여기 뒤쪽인가요? 뭐냐? 누가 또 사람 뜯어먹고 있니? 아퍼 아퍼 왼쪽게 죽이시오 테레슈니 매니저 한번 오늘 1인 매니저 한번 드려야겠네 잘 알려주시네 유혹하는 해군 다음 바지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늦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야 적의 대군인줄을 야 뭐야 이거 낚시인가? 누군가에서 대화를 해요? 이거 낚시일 것 같아 이게 다 적이란 얘기야? 오 누구야 부디 내게 죽으면 내 족쇄를 풀어주게 죽이란 얘기야? 말해 건네 말해 건네 오 오 그럼 진짜 얼굴을 봐 영웅 그래 내가 영웅이다 제 영웅 숭내자 종자로 삼으라고요? 내가 너에게 영웅을 주게 너에게 영웅을 주게 내가 처음으로 내가 영웅을 주게 내가 영웅을 주게 내가 영웅을 주게 그래 종자를 삼자 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죽을 수 있어야지 너가 내 뜻을 다시 내 뜻을 다시 내 뜻을 똑같은 말 또하네 아 이제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 기가 막히네 테려슈님께서 와... 저분도 만만치 않은 적이네 매너쟁이 분이시네 거의 내가... 뭐야 이거 이야 용이 완전 여기서 한마탕하고 쓰러졌네 완전 근데 궁금한게 용도 써볼까? 안 썩었다면 얼마 전에 쓰러졌을텐데 아니 만약에 썩는다면 얼마 전에 쓰러진게 아닐까 싶다 와... 얘네들은 혹시 그러면 다 불에 탔나? 용한테? 그러면서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용을 막은게 아닐까? 뭔가 마법사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가닥이 쓴거는 낚시는 다 유저들이 쓴거지 참 진짜 나쁜놈도 죽일 뻔했잖아 자 길이 두 갈란데 오른쪽에 아주 다행이에요 너무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화톱불이 있어요 아주 좋죠? 잠깐만 에스트병이 왜 4개... 잠깐만 아 휴식을 안해서 그렇구나 됐다 됐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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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네 에 닫아버려 이거 못 들어오게 닫아버려 이거 좋았어 왼쪽도 길이 있고 오른쪽도 길이 있는건가 여기는 뒤지는구나 이아프 점프... 이거 어떤 자식이야 이거야 이거 어떤 자식이야 이거 이거 진짜 아주 나쁜 자식이네 이거 어? 요요 아니면 어쩌라고 뛰어 죽으란 얘기야? 와봐 와봐 이 자식들 와봐 와봐 됐어 넌 창이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여기가 길인데 여기서 누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을까 어 어 야 여기서 화살로 싸웠어 이런 구석에서 떨어져 죽었다 와 활 쏘다가 활 쏘다가 떨어져 죽었어 지 혼자 여기서 걔 여기서 막 궁수하는 척 하면서 궁수하는 척 구르다가 막 구르다가 지가 굴렀어 떨어져 죽었어 개웃기네 얘는 어떻게 죽었을까 얘는 얘는 여기서 찔려가지고 아 그냥 여기서 그냥 쓰러져 죽었구나 진짜 정말 정말 실력 진짜 극혐이다 이건 떨어뜨려야지만 먹을 수 있나본데 스몰 레더쉴드? 어디다 쓰는거니? 아이템인가? 잠깐만 이건 무슨 아이템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긴 없네 아 이게 방패라구요? 우와 진짜네 지금 꽤 훨씬 낫네 물리데미지가 100이나 막아주고 이게 좋은적이 없는데 아 아 맞아 카카오판님이란 분이 나 예전에 성검 집었을때 그분이 진짜 길을 잘 알려줬는데 그분이 뭐까지 알려줬냐면 강화하는 것까지 알려줬어 능력 보장까지 그런거 잘 몰라서 목탄 송전 약폭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졌씨 어디 이 새끼 기어나왔냐 andy 어? 아니구나 자 야 막 가지마요 살피면서 갑시다 살피면서 숨어있는건 말 Koh 아 또 변대처럼 자고 또 어디선가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네 와 이거 바닥이 뭐야 이거 난 떨어지면 안 돼 메세지를 읽는다 이 앞 적주의 오케이 뭐지? 여기 애들 좀 있네 이거 그냥 가면 기습당한다 딱 보니까 여기서 죽은 애가 두 명이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기습을 하는 거지 지금 사이드 쪽에 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거 막 떨어지고 난이 났네 엄청 당황했겠다 그냥 갔던 사람들은 여기서 약포가 많이 나오네 어제보다 딜이 좋아요? 그래요? 똑같은데 근력은 올렸나? 안 올렸나? 우와 여기 얼마나 많이 죽은 거지? 여기 완전 아장나네? 여기 잠깐 집중해야겠다 여기 여기 장난 아닌데 여기? 와아 일단 메세지 먼저 이 앞 뚱보 있다 이 앞 돌아가기 유효 돌아갈까?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싸우기 엄청나게 많아보이는데 이거 저긴 그냥 돌진해서 무차별 죽여서 다골 맞아 죽었다고요? 본인이? 당연하지 여길 왜 돌진했어? 미쳤어요? 레벨 한 200대요? 야 돌아가 돌아가 지금 못 잡아 지금은 힘들어 보니까 지금은 지금은 좀 무리야 세이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으면 모르겠다만 지금 무리야 무리 쟤는 잡을 수 있겠다 쟤는 잡을 수 있겠다 돌아가는 건 다 건져간다고? 그래 무시히 돌아가야 돼 이거 이쪽으로 돌아가라는 건가? 아니면 저걸로 가라는 건가? 이제부터 누가 날 안 할 거여서 죽으면 안 돼 근데 포인트가 날라가면 안 된다고 변태같은 놈이 있는 거지 이쪽 맞나요? 방향? 들어와 어 나이스다 스테미너 안 썼어 거대한 소울 저기는 나중에 다시 와서 포션 한 번 많으면 한 번 쓸던지 합시다 나중에 경험치 존으로 쓸 수도 있지 뭐 우와 이렇게 작은 애가 이렇게 큰 클레어 모아를 든단 말이야? 대단하다 이야 제 팔뚝 저렇게 얄바보는데 티모야? 티모? 감정일 줄은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 뒤에도 템이 있네 쌍사의 원형 방패 어! 방패 얻었다 한 번 다시 볼까? 기존의 방패 이상이 없네 피가 없다고? 아아 아아 그러네 야 이 시발 아 이게 함정이네 아아 아 이게 함정 어어! 이거 뭐야 이거! 기존의 방패 기다려봐 어어! 후! 야이 샹 와 이거 체력 엄청 많이 나네 이거 큰일났다 이게 야 이거는 근데 안 막아질 것 같애 야이 샹 와아 와 한 대 더 때려 와아 이거 아아 아 포즈아 망했다 풀났는데 이거? 씨 빨리 굴러서 가자 아주 절박한 상황에 아 고맙습니다 뭐 그..그만큼 뭐 알려주셔도 고맙죠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 째래드 못 죽이나? 야! 너네 그거 안 주냐? 포션 안 줘? 아 혹시라도 그거는 알려주세요 진짜 쇼컷을 뚫는 거 쇼컷 뚫는 거 진짜 너무 필요해서 그거 놓치면 진짜 그냥 재미가 아니라 정말 고통이어서 지나가는 길이 쇼컷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길이 다양하게 있는데 음.. 아 여긴 전체적으로 매복이 있나보다 안먹는 게 낫겠다 어? 야 얘네 아까 내가 안 죽였나? 뭐냐? 내가 안 죽였었나? 아 얘네들 근데 경험치를 안 주네 그거 그리고 그걸 알려주세요 그.. 테레슈님이나 뭐 다..다른분들께서 그거 있죠 그.. 뭐 세이브하는 장소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이거 가다가 죽을필 죽을필이다 이거 세이브가 저어기 저쪽으로 가야되나? 저쪽으로 가야되나? 여긴 없나 세이브? 저기도..저기 뭐야 찢기가 있잖아 화톱불 그래 화톱불 하는데 물약을 함 채우자고 다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럼 집에 그래 다시 가야될 수밖에 없는데 물약이 없으면 결국 죽을 거야 그래 아까 그 건너뛴 곳에 에스트 파편? 어디? 여기? 잠깐만 내가 일로 안 왔지 일로 왔네 세이브를 하고 오든지 하겠다 물약은 채우고 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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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무서워 건너뛴 곳 어디야? 여..여기서? 저..어디지? 이따가 다시 말해주세요 일단 물약을 뚫는게 중요하니까 화톱불 안찍었다고요 제가요? 어딨어요 화톱불? 하나 안찍었나요? 이 근처에서 하나 찍었나? 그럴건데 여깄다 항아리 잡았던 곳에 있어? 아 진짜? 그럼 금방이었잖아 왼..잡았던 곳에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다고요? 어어 잠깐만 오우 쉣 오우 쉣 아 얘 되게 쉽네 이거 쉬워 쉬워 오우 쓰레기? 이..자식들 여기는 금방 지나가버려 금방 지나가버려 금방 지나가버려 어어 어어 뭐야 이게 있었잖아 오케이 근데 금방이네 아까 그 항아리를 털고 세이브하는 데가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지나가 지나가 어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한번 막아 그냥 야무지게 막아 저기서 깝치지 말고 어 저기서 피 달면은 다 나가리요 어허허허허허 부리오 애들 뭉쳐있고 아까 여기? 여기 에스트 파편이 있다고? 여기? 아아 저기 Contributed 저기 깨야돼? 그러면 한번 깨자 어! 이 뭐야 이거 아까도 떨어졌었나? 이앉 위주의 가지마 여기 가지마 얘는 뭐냐? 좀 센놈이네 오케아 으어어어어씨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딜 전혀 못 넣었어 와아씨 이거 뭐야 아하하하 뭐 이런 어 현실 드라군인가 종자는 나중에 나온다고? 걔, 걔 믿어보겠어 야 지금 근데 길이 완전 달라진거 같애 길이 어디야 이씨 야 길이 왜이래 아 기가막히게 싸웠네 쩌쩌쩌냐? 뭐야 저거 법사였어 저거? 뭐가 지금 뭔가 길이 달라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어 여긴 어디지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잠깐만 완전 길이 잘못 뚫었네 이거? 어.. 어그로 끌 것 같애 개무서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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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온다 한 명 온다 오케오케오케 됐어 아까 여기였지 여기 어 일로 이렇게 지나가고 어? 나 길친가봐 여기가 아니었어 길이 아 저 아 저 다리로 갔지 아까 잠깐.. x2 장안. x2 지나가자 어디갔어버렸다 Shank you 안 hyp müs